제가 댓글 연휘자 이상수입니다. 가슴이 와 저는 그런 시인들의 그런 시에다가 우리 멋진 곡이 붙여진 그런 댓글 연휘자 음악회가 잠시 후에 5시 30분 시작합니다. 무척 저도 기대하고 있거든요. 모두 다 참답해 주셔서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또 하셨습니까? 이따 저녁에 멋진 무대로 그 화려한 도심을 한번 우리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박수 부탁드립니다.